안녕하세요. 햇본입니다. 이마트에 왔습니다. 햇살 다음에 우리 히어로 영혼간장 사러 왔어요. 네, 한 바퀴 또 돌아봐야죠. 이제 찾아야 되겠어요. 쭉 가겠습니다. 오늘 815라서 빨간 글씨라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인사사태야, 인사사태. 쭉쭉 밀리고, 네. 찾아서 몇 번 코너에 있나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우와. 어딜이 있을까. 찾아보자. 찾아보자. 여기는 양조간장이고. 쭉 찾아봐야 되겠다. 도로 찾아봐야지. 이쪽 코넌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도킹에스파용. 쭉 찾아보자. 찾아보자. 네. 아우. 오늘도 또, 한 바퀴 돌게 생겼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통사고 날 것 같아요. 우와. 우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 찾아갑니다. 지금 찾아가고 있어요. 네. 이쪽 코너 같은데. 저번에 왔을 때. 어. 맞다. 맞다. 여기다. 이야. 간장의 레벨업. 네. 맞습니다. 어. 우리 히어로 간장이 근처에 있을 것 같다. 어. 여기 오일도 있고. 우와. 봅시다. 찾아보자. 찾아보자. 요거 말고. 음악. 방송같이 나오는게 있던데. 히어로 목소리가 막 나오던데. 어디지? 어디지? 한 번 더 찾아봐야 되겠다. 어? 어느 쪽이지? 여긴 아니고. 여긴 아니고. 여긴 아니고. 여긴 아니고. 아우. 아우. 여기 안 있네. 저쪽인가 보다. 한 바퀴 더 돌겠습니다. 내가 땡겨쩡개 다 했어? 아우. 땡겨쩡개 다 했어? 땡겨쩡개 다 했어? 땡겨요. 아우. 이쪽 골목 같다. 알아. 보자보자. 오. 찾아보자. 보자. 오. 찾아보자, 보자. 오. 여기, 여기. 네. 우와. 맞다. 아. 오. 히어로. 방송 나올래요? 찾았다. 찾았다. 야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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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웅이가 지금 영상이 이렇게 나오네요. 오와 너무 좋다. 음 요렇게. 오 전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이번에는 영웅이가 이렇게 영상으로 치아를 합니다. 너무 좋다. 이쁘다. 네 맛있는 간장 사러 왔어요. 정말 진하게 두번 나눠서 맛이 시네요. 너무 맛있어서 전 햇살 다문으로 정착을 두고 싶다. 아드. 저희 집은 기간장 봤어요. 햇살 다문. 너무 좋다. 햇살 다문. 요거 맛있게 생겼다. 갈비찜이. 요고 요고 요고. 오늘은 히어로 영상이 나오니까 너무 좋다. 오늘 시강장, 국간장, 기가 막힌 간장을 사갖고 갈까요? 아 반가워 반가워 너무 좋다 어디 히어로 사지 엣살담 히어로 반장 너무너무 좋다 엣살담은 우와 오늘은 신났어요 히어로가 나온 영상이 여기 뜨니까 기가 막히게 좋은데요 여기요 여기 맛있는 간장 찾으시죠? 그러니까 제가 쓰면 햇살담을 진하게 두 번 다려서 맛이 진해 우와 진하게 두 번 다리 햇살담은 오늘 진짜 많이 사야 되겠다 햇살담은 흐음 햇살담 햇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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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영상을 찍고 가니까 기분 짱이네요 영웅이 간장 오늘은 영상 찍었어요 박사님 오늘 최고예요 우리 히어로 만났어요 히어로가 지금 햇살다문 오늘은 이렇게 영웅이가 직접 나오는 햇살다문을 찍었습니다 오늘 횡재했어요 오늘도 맛있게 맛있게 많이 많이 사서 맛있게 먹을 거예요 자 우리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 오늘도 예쁘니 맛있는 간장을 사고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도 가냉 가냉 햇살다문 룰루룰루 너무 좋다 네 8월 18일 날 뭉쳐여창대에서 만나요 오늘도 가냉 가득